할아버지하고 또는 아버지가 뭐 전쟁에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반일적 행위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상은 밝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사회 중추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위세대 분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